손이 잘 닿지 않아 청소하기 어려운 방충망 손쉬운 청소법 알려줄게 준비물은 수면양말과 밀대 주방 세제를 물에 적당량 풀어준 후 수면 양말을 적셔 밀대에 잘 끼워줘 수면 양말은 어느 정도 물기 있게 짜서 끼워줘 양말이 작네요 적당히 힘줘서 방충망을 닦아줘 세게 하면 방충망 뜯겨요 양말이 얼마나 더러워졌는지 볼까? 어휴 이거 떼꿈을 보이지? 어휴 너무 더러워요 양말을 깨끗이 헹궈준 후 2회 정도 더 닦아줘 물기도 금방 말라서 청소하기 편하단다 청소가 잘 되었는지 한번 볼까? 궁금해요 묻어남 없이 깨끗하게 청소가 되었지? 우와 진짜 잘 닦였네요 손이 닿지 않는 방충망 손쉽게 청소해보자꾸나 할머니 최애고 안될 을